우리 하나님께 박수령 왕돌이 였습니다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믿음 들어도 했죠? 박수령 왕돌이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여러분 기도 덕분에 중보해 주셔서 무사하게 20여 명의 대원들이 탈없이 무탈하게 귀국했습니다 제가 귀국하자마자 핸드폰을 열었는데 제 친구 박주옥 교수 있죠? 백석대학교 교수인데 음악, 성악, 음악 교수죠 최근에 김석균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곡자가 있죠 그분이 준 노래고 박주옥 제 친구가 불렀는데 저한테 보냈어요 찬양을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런 노래예요 고통 속에서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 고통 속에서만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있다 고통 속에서만 받을 수 있는 위로가 있다 이런 노래입니다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음대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박주옥 교수만큼은 못 부르지만 너무 이렇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부를 수 없는 노래가 있어요 고통 속에서만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있다니까요 암회 좀 합시다 그리고 그 고통을 만났을 때 고통 속에서만 받을 수 있는 위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통이 없으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를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추리국기 23장 16절 여기 현수막에 있죠 맥주절을 지켜라 네가 수고하여 밭에서 뿌린 천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래서 퍼스트 하베스트라고 해서 천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주절로 드리고 있는데요 이 맥주절은 또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신명기 16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요하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맥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요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그하는 내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요하께서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요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즐거운 축제를 드리는 날입니다 믿으시면 하면 하십시다 또 다른 말로 이 맥주절을 영적인 의미 오순절이라고 그럽니다 펜타코스트 라고 그러죠 다 같이 오순절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신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두 사람이 여기를 못 보고 있네 최영민 조사기 봐 여기 그 그러니까 신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로 그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여 오순절을 드리기도 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오십일째 되는 날 성령이 강림하셨죠 바로 그게 바로 칠칠절 곧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최고의 절기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6월절이 지난 두 번째 날부터 시작해서 49일 칠칠에 49죠 그 날짜를 개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하오메르라 부릅니다 한번 합시다 하오메르 하오메르 다시 말하면 청량하고 개수한다 그런 말입니다 영어로는 더 매저라고 그럽니다 더 매저 청량한다 개수한다 수를 센다는 거예요 수를 세서 정확하게 그 오순절에 최고의 절기를 드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날이 바로 이 맥주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남녀들은 화이트데이니 발렌타인데이니 발렌타인데이 맞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 초콜릿을 주면서 사랑을 고백하고 싶은 거죠 이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겁니다 더 매저라는 거예요 오하메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의 날 혼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온 고아와 가부들 객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곧 송전이죠 하나님의 전에서 정말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절을 그냥 교회에 절규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신 날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영호로 인치하신 날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해결하기 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내 뒤에 오시니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사촌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죠 그런데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한번 합시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그러니까 요한은 회개하기 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것입니다 불 세례받는 날 바로 그게 오순절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하늘문이 열리고 그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날입니다 그 불을 받아야 우리가 변화됩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불이 임하니까 그 제자들이 변화됐습니다 그 전에는 저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 세례를 받고 나서는 저들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기 하여 모험을 그들이 그 모험을 즐기고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용사들이 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은 후에 우리 안에는 불꽃이 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이번에 아프리카에 가서 어느 때보다도 참 하나님이 펼치시는 사역들 저희가 순종해 가면서 우리가 하는 사역을 또 현장에서 우리가 목격하면서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16년 동안 이 아프리카 가게에서 우리가 쓴 비행값만 매덕입니다 그런데 왜 중단하지 않고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하느냐 우리가 가지고 간 복음 우리가 가슴 속에 하나님이 이미 내게 질러놓으신 그 불이 누군가에게 그 불이 전달되는 그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의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목회자들이 제 설교를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얼마나 그 불을 사모하는지 자기에게 불이 있었지만 나는 더 큰 불이 필요하다 이거야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제게 와서 기름붕물을 위한 안수를 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하는 목사들이 그렇게 막 다가오는 걸 제가 다 감독하기 힘들 만큼 너무나 아프리카 목사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여 불이라고 하는 것 저 또한 그 부분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불이 붙으면 내가 무엇을 도원하리요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나는 이 상에 이 불을 던지러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누가 보면 12장 49절의 말씀이죠 이 불이 그들의 가슴에 타고 있으면 내가 무엇을 도원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아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에는 불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가슴 아프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불 것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상한 불을 하나 발견한 다음에 보통 불은 떨기나무에 가끔씩 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중동의 열기는 대단하기 때문에 그냥 태양의 열기로 나무에 불이 붙어버리네요 그러나 그렇게 붙었던 불도는 곧 꺼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고 온 지팡이를 들고 그 떨기나무 쪽으로 향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 떨기나무 앞에서 들었던 그 요하의 음성은 모세의 가슴을 타게 했습니다 일평생 꺼지지 않는 불이 모세에 타올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불이 꺼지지 말아야 돼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불관리 잘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타고 있는 불이 이미 꺼졌는지 아니면 그냥 불탔던 흔적만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도 뜨겁게 타고 그러고 있는지 우리는 자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은 강하고 급한 바람을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 4등전 2장 2절 4절의 이 오순절 곧 맥춘이라 부르는 이 오순절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타올랐던 그 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확 불 때 바람 소리가 들리죠 그 콘서스 선수가 잼을 날릴 때 이 소리는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입에서 하면서도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아무튼 이게 잽을 날리는데 얼마나 빠른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바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응의 불도 우리에게 내릴 때 바람과 함께 내리니까 그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가 들리는 거죠 얼마나 급하게 내렸으면 그런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불이 어떻게 임했는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그러니까 불이 막 떨어지더니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불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이 그 불이 임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맞춤 불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이의 불을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 불이 위에서 내렸는데 바람을 타고 급하게 내렸는데 막 갈라지더니 각 사람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구현서를 위한 것이다 정한 나를 위한 것이다 이것은 이의 나를 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정선 집사님 여기 보세요 어디에 철야 기도하셨나 보다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불이 말입니다 그 불이 각 사람이 이렇게 확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을 위해서 불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가 돼야만이 하나님만 준비 돼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을 준비가 돼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받을 준비가 돼야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때 그걸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나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게 내게 오는데 딜레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불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오메르란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개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루하루를 개수하면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결혼 날짜를 이렇게 잡은 연인들을 보면 하루하루를 그렇게 페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또 카톡에 올리면서 D-35 이러면서 말입니다 마치 수학능력시험보는 학생과 똑같이 숫자를 세더라고요 성은이는 셨냐 안 셨냐 아니 최근 결혼했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이요 셌지? 어! 셌다잖아 그렇게 날짜를 하루하루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렇게 손꼽아 기다립니다 손꼽아 기다립니다 뉴스 보니까 어떤 결혼 앞두고 날짜를 세고 준비하는 한 연인이 결혼 반지를 찾으러 가다가 무슨 재건축 철거하는데 담벼락인가 뭔가 무너져가지고 신랑은 될 사람은 겨우 살았는데 신분은 죽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한국어와서 뉴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후회 없이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미련 없이 가야 돼요 아멘합시다 여러분 제비나 까치 이런 철새들이 집 짓는 걸 보셨어요 얼마나 치열하게 짓는 거 아세요? 몸속에 있는 진액을 다 빼가지고 진액을 물어다가 그 침에 다 이겨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까치는 막 털이 다 빠져가면서 아예 입에 상처가 다 나면서 그런 굵은 나뭇가지를 가지고 단단하게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집을 떠날 때는요 미련 없이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주 미련이 없어요 그렇게 힘들게 지은 집인데도 말입니다 그들이 새의 인생 마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련 없이 딱 떠납니다 다른 곳으로 갈 때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떠나버립니다 우리 인생들만 어차피 놓고 갈 건데 왜 이렇게 미련 갔는지 모르겠어요 절대로 우리는 새들처럼 새들도 새들에게서 우리는 본받을 게 있는 거예요 그들이 살던 집을 미련 없이 언젠가는 내가 놓고 갈 거 아닙니까? 영혼이 내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옆사람이 얘기 좀 해줘요 우리가 사는 집은 영혼이 내 집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빵을 살든 여러분에게 등기가 됐든 상관없이 내가 사는 날만 내 집인 거지 여러분 그건 내 집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미련 두는 것을 미련을 끊는 작업을 계속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것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제가 성교대원들을 22명 데리고 가는데 기대하는 건 그겁니다 내가 이것을 나누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나누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내가 가진 거 조그마한 거지만 보니까 거기가 아프리카가 추웠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겨울이었나? 눈 내리는 아프리카를 처음 봤습니다 우박도 맞았고 그런데 말입니다 아니 올 때 옷을 새참게 입어서 감기 오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아니 왜 옷을 이렇게 얇게 입어서 딱딱 입어 다 주고 왔대야 다 벗어주고 왔대야 그래서 더 이상 덮을 옷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봐봐요 그런 마음이 어디서 오느냐 이거예요 내가 나누고 나야 까지고 하루만 떨면 비행기 타버리면 그만이지만 이 사람들은 이곳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입은 이 따뜻한 옷이 이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 싶으니까 미련 없이 벗어주는 거예요 그거 백화점 비싸게 산 거거든 나도 알거든 벗어주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왜 너는 고아와 가부와 객들을 초청하여 즐거워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 맥주절에 나누라는 거거든 감사하라는 거거든 함께 즐기라는 거거든 그 얘기를 그분들과 즐기려면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야 즐거울 수 있는 거죠 진짜 즐거움은 바로 나누는 즐거움이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아프리카에 가서 우리가 뭘 하겠으면 가장 힘든 것은 이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첫 학년은 진짜 미안하더라 64세 아니 점치긴 해 60살이면 청년이지 뭐 그래도 또 가장 큰 연장자인데 그 힘든 비행기 14시간 14시간씩 막 타고 또 또 또 몇 시간 또 타고 막 그리고 또 차에 옮겨 타고 이렇게 힘든 여정을 이렇게 그 표정 하나 찌그리지 않고 웃으면서 감당하는 거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장노님한테 한 20년만 하자고 그랬어요 제가 너무 오래 하지 말고 한 84세까지만 합시다 그랬어요 그 뒤부터는 내가 빼주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는 사서 고생한다는 얘기 있죠 성교는 사서 고생이죠 내 돈 내 가고 그리고 입은 옷 벗어져 가면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만 고통 속에서만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있다 이런 노래예요 나중에 박주옥 고통 속에서만이라고 오니 서퍼링 오니 인 서퍼링이라는 그런 노래 검색하면 오리지널로 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꽃처럼 타올라서 열방을 취하고 열방을 추수해야 됩니다 다 같이 불꽃처럼 타올라서 열방을 취하고 열방을 추수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불을 받고 열방을 추수할 때 이 타닥 기도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냥 지나가면 추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불이 있기 때문에 그 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보면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내게 보내리니 너희 이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능력이 입혀올 때 이 성에 유하고 능력을 받고 열방에 추수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문 3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온 모아 곶간에 드리고 쭉쭉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 영혼이 곶간에 들어가야지 쭉쭉이가 되면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기서 불 받지 않으면 지옥에서 불 타는 겁니다 여기서 손흥의 불 받고 거룩한 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저분한 모든 삶을 태워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인정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이것만큼 꺼내야 돼 내가 이것만큼 끊고 싶어 그런데 안 돼 왜 이렇게 안 될까? 그건 사단의 방해가 있는 것이고요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통해서 사단은 공격이 오기 때문에 내가 번번이 무너지죠 여러 번 각오하고 결단했지만 또 무너지는 내 모습 보죠 그러니까 결국은 불밖에 없어요 불받아야 되는 겁니다 손흥의 능력만으로만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영상 준비됐습니까? 영상 준비 안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세례를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성령 세례를 주는 교회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하죠 여름 수련회도 하고 이때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성령 세례를 줍니다 어린아이들이 눈물 흘리면서 새 방안을 말하고 하나님의 불을 받고 걔네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며 기도하는 걸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의 영혼들도 그렇게 추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주신 위대한 명령 The Great Commission 그 위대한 면용 앞에서 Great Commitment 그 위대한 면용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부산 쪽에 정확한 장소는 모르겠는데 손현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 유명한 꽃잎 뽑아버렸던 목사님이 있죠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할머니가 새벽 예배를 안 나오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나오시던 군사님이 그래서 목사님이 알아봤더니 왜 새벽 예배를 저분이 못 나오신가 봤더니 꽃이 모종을 해놓고 계속 새벽부터 가가지고 꽃이 모종 돌보느라고 새벽 예배를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밤중에 가가지고 꽃잎을 다 뽑아버린 거예요 그건 이제 또 새벽에 할머니 군사님이 수건 둘러쓰고 교회는 안 나오고 새벽에 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놈이 다 뽑아버렸다 꽃잎을 다 뽑아버렸어요 꽃잎을 다 뽑아버렸어요 자기 새끼보다 더 아끼게 이렇게 살피면서 킨 꽃잎을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그걸 보면서 완전히 알아누워버린 거예요 집에 가서 알아누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신방 갔어요 알아누웠다는 얘기를 듣고 군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오셨어 군사님 왜 그리야 어떤 썩을 놈이 내 꽃잎을 뽑아버렸어요 이제 막 군사님 울면서 어떤 썩을 놈이 꽃잎을 뽑아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군사님 그건 내가 뽑았어 아휴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마 목사님이 어떻게 꽃잎을 뽑았어 어떤 썩을 놈이 뽑았고 아니 그 썩을 놈이 나라니까 이제 목사님 처음에 자기가 뽑았다 할 때는 안 믿었는데 두 번째 얘기하는 게 이게 거짓말이 아닌 거거든 군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해버린 군사님 목사님 둘이 방에 앉아있는데 침묵이 10분간 흘렀대 그 10분은 몇 년 갔더래 몇 년 세상에 10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눈 딱 갖고 있더래요 그 전에 그 할머니가 일어나더니 펑펑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그 전에 이런 얘기 했거든 군사님이 새벽 예배 안 나오고 꽃이 돌본다는 얘기 듣고 꽃이 때보다 새벽 예배가 더 중요해서 내가 그거 뽑아버렸습니다 그 얘기 듣고 이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군사님이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꽃이 때 그것이 끝까지 게 뭐라고 내가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도 잊어버리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약속도 잊어버리고 내가 그랬는지 모릅니다 하고 펑펑 울드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새벽 예배 계속 나왔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나오던 할머니들이 계속 새벽 예배를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왜 새벽 예배를 안 나오던 할머니가 나오냐고 했더니 새벽 예배 안 나오면 꽃이 때를 다 목사님 뽑아버린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 목사님 우리 것도 보면 어떡하냐 해가지고 새벽 예배를 그 시골에서 이번에 목사님이 보여주는데 지금 3천 명이 등록했습니다 농사 짓는 곳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크게 체육관 전체는 건축했어요 그 시골 할머니들이 헌금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아프리카에 그 할머니들 6명을 데리고 할머니가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제 저와 같이 목회자쌤이랑 강사로 오신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이제 강사로만 왔지 우리처럼 시골에 오지에 가서 사회 가는 거를 잘 모르세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근데 그 다음 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손목사님이 목사님 저는 내일 오지에 목사님 가시는데 나 따라가면 안 됩니까? 목사님은 목사님 강의해야지 하나 얼른 일찍 하고 내가 갈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 그 할머니 곤사님들 6명을 모시고 우리가 사회 가고 있는데 오지에 한 두 시간을 차를 몰고 왔어요 그래서 함께 갔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뻥튀기하고 막 원 나눠주고 막 그 뭡니까 그 뭐 전기가 안 들어오는 교회니까 또 쟤네레다 그거 사서 헌신해주고 뭐 아이들하고 같이 놀고 막 하는 걸 다 보셨어요 이분이 너무 충격을 본 거예요 자기는 대한민국 자기교회가 최고인 줄 알았대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자기교회 자랑하고 다니는 게 자기가 간증하고 자기교회를 이렇게 그러면서 전도하는 교회고 시골에서 이렇게 폭파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고 자기가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 사회가를 보면서 너무 부끄러웠다 너무 충격을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오지에 와서 이런 사회가를 하느냐 너무나 많은 걸 배우고 간다 아마 내년에는 그 목사님이 할머니들 모시고 아마 아프리카 갈 것 같아요 대거 꼬치대 뽑은 할머니도 갈 거야 거기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건 너무 귀한 사회인 걸 우리는 몰랐습니다 오지 그냥 교회만 지우고 교회만 키우는 일에만 제가 신경을 썼지 이렇게 아프리카 오지에 보금전하고 이런 거를 전혀 몰라요 불이 났는데 레스토토라는 나라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죠 내가 아프리카를 15년, 16년 때 다니는데 나도 못 들어본 나라예요 사실은 작년에 내가 알았어요 완전히 산도 그런 산이 없어요 백두산이 2,900m인가 그랬죠 몇 미터냐? 현장만 그런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런 학교를 갔냐 넌 대단하다 너는 백두산이 몇 미터입니까? 장노님 2,740 우리 최장노님은 그렇게 좋은 대학 안 나와서 잘 알잖아 박수 한번 쳐드려 그런데 우리가 넘은 산은 3,256배 타이어 그러니 뭐 그런 산을 한 개만 두 개만 그러니까 수백 개를 넘어야 돼 그러니 뭐 밀다가 넘어지고 밀다가 다치고 하여튼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운전수가 그런 데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브레이크를 하고 브레이크가 브레이크를 밑으로 내려가는 완전히 깔끔하게 주니까 깔끔하게 전라도 온수 말인데 너무 깔끔하게 주니까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브레이크가 다 달아버리고 라인형이 다 달아버렸고 이제 그 새끼리 불이 치니까 막 이렇게 불이 나가지고 이제 폭발 직전인 거예요 그거 1분만 늦게 발견했으면 우리 다 그냥 순교해서 천국 먼저 갔어요 여러분들은 며칠 후 며칠 후 우리 목사님 그때서 만날이 흐를 뻔했어요 그런데 가까스로 그게 차가 서가지고 브레이크가 안 되는데 브레이크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깔끔한 그런 산에서 그리고 그 첩첩산 중에 산천이백미터 거기에 무슨 차가 어쩌다 아주 지나가요 그런데 이제 꼬박 차가 섰지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거기서 날밤을 셀 일이에요 그거 얼마나 추운데요 그리고 날밤을 셀 일인데 이제 우리는 또 천사를 부르는 거 있잖아요 천사는 도울지어다 천사는 와서 우리를 도울지어다 놀라 1분도 안 돼가지고요 차 한 대가 딱 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롭지 않아요 이분이 무슨 차 엔진이 옷을 입은 거예요 카센터 가면 입는 옷 있잖아요 그거 위아래로 딱 이렇게 연결된 옷 그걸 입고 나타나는데니 무슨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니 베어링이 불타고 그래가지고 지금 디스크 나가가지고 불이 나고 그러더니 자기 차를 딱 끌고 가더니 고치는 그거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브레이크 라이닝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어떻게 그런 천사를 보냈는지 나는 아프리카에서 천사를 그렇게 나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돌보시는구나 진짜 영상 준비됐습니까? 그게 뭐예요? 안 보여 뭔데 이게? 그냥 얘기해도 되는데 뭘 또 혼자까지 영상이 오래 걸려서 못 틀 것 같습니다 뭐야 이것도 천사를 돌지다 해봐봐 참나 아니 이번에 지난주에 본 영상은 10분 전 전에 올라왔어요 그거 올려도 안 돼 데이터가 없어서 안 돼 그래서 정영욱 사장님이 조용 세 번 하고 했더니 되더라는 거야 기적적으로 그럼 이것도 기적적으로 해봐야지 그거 2분 내지 30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2분 안에 해야지 어? 뭐가? 2, 30분 2, 30분 석교로 끝내야 되는데 2, 30분 이게 참 결정적으로 왜냐하면 영상을 잘 만들려고 정영욱 사장님이 지금 날 밤새 했거든요 아까 전에 이제 목사님 11시 10분에 올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올리는 시간이 걸리나봐 지금 어? 그게 돼있다 올라가는 시간이 그러면 저하질로 올리라고 해라 저하질로 올리면 된다 어 그렇지 저하질로 올리라고 해라 보는 게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헌금한 다음에 봐도 되니까 기도합시다 설교를 여기서 설교를 일찍 끝내는 목사가 또 오리십니까?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감사절에 진실로 때로 여러분 마음속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고난 속에 살아가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뭔 감사해야 돼 지금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나와야 돼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할 조건들을 헤아려 봐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토인들입니다 다 같이 동식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기도해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해 주시옵소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